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은 잘 골라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소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종목의 진심인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LG 이노텍, 하이브, 제이시스 메디컬, 티플렉스, LG화학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키움중권, 삼성, SDI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또 벌써 블링블링 김진경 본부장님, 그리고 시크도도 이성훈 과장님이라고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깔맞춤을 하시고 핑크색을 입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또 좋게 소개해 주실지 많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저희가 보여드린 10가지 종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아니면 이 종목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가서 궁금한 점이 더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라이브 댓글창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 담아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LG노텍이네요. LG노텍, 어제까지 3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 메타버스만 엮이면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회룡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애플이 항상 어떤 아이폰을 출시할 때 최대 수혜주로 분류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LG노텍입니다. 이 메타버스 쪽 애플이 진출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봤을 때는 XR 기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XR 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의 어떤 LG노텍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할 때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중소형 부품주, 연계되는 중소형 부품주한테 그런 커리큘럼으로 수주를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XR 기기나 여러 가지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출시를 했을 때 LG노텍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급등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주가 급등하기 전에가 PE가 6배 수준으로서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큰 어떤 급등에 의한 차이시련보다도 좀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다시 상승부를 켜고 있는 LG이노텍, 애플과 또 엮이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LG전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LG. 이제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으로 매출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LG 오브제 컬렉션이 최소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좀 집중하면서 올해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지금 전장 사업 분야에 투자가 좀 진행 중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약 6,100억 원가량 투자를 집행했고요. 갈수록 자동차 진화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는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합작 법인인 이 LG 마그나를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 사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프랑스 전기차 업체 르노의 전기차 신모델에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공급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벤치에는 ADAS 전망 카메라를 직접 개발해서 지난달부터 납품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전장 사업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릴레이 수주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에는 AR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자체를 좀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차 업체는 충분한 니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헬스케어 쪽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기존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가전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장 부품, 메타버스, 신사업까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주식미역해님이 유튜브에서 업무 중에 지금 살짝 들어와서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회사에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LG전자 쭉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음 종목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이브. 하이브요? 얘기가 많죠. 하이브다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하이브가 NFT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출 발표가 확정일을 지으면서 하이브의 주가, 그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다시 한번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브가 우선 10월 초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물론 이런 NFT, 메타버스, 여러 가지 면이 주가 선반영됐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본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이브 된 기업 가치 부분은 어떤 성장지로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료를 더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브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LG노텍처럼 메타버스, NFT, 어떤 그런 테마에 엮이는 종목들이 아니고 본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브, BTS, 오프라인 공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본업에 대한 음변도 그렇고 음반도 그렇고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본업에 플러스 메타버스는 알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50만 원 가까이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다. 기본 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NFT나 메타버스가 엮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하이브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좀 개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했습니다. 3,5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죠. 홍콩 항생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출발 상황은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0.22% 상승하면서 2만 5,44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증시 다른 일본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일본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크게 움직이진 않고 0.04% 하락 출발했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0.1%대 상승세 3,003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황 또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관심이 좀 몰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도 좀 달성했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데이터,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또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호실적으로 좀 이끄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연내에는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마무리까지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 있죠.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흑자 전환을 했던 이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고 좀 업계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 4분기 실적 또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8인치 파운더리 회사인 키파운더리까지도 좀 인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램 가격도 우려를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가격의 안정성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완제품 재고 비중도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환경으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디램 가격 하락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도 워낙 저평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뭔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메타버스 관련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설비 디램 또한 실적 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저평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셨습니다. 9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SK하이닉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JCS 메디컬. JCS 메디컬이요? 말씀드릴 텐데 JCS 메디컬은 아시다시피 피부 의료기기에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에스테틱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어떤 남성도 그렇지만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피부 시술과나 많이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대백 JCS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그리고 초음파 같은 여러 피부 의료기기를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안에서의 경쟁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얼만큼 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3분기 때는 어떤 피부 의료기기 쪽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분 시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4분기가 대부분 에스테틱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4분기 때가 3분기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해외 쪽에서의 맞이 많이 남는데 해외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죠. 제이씨 메디칼, 클래시스, 무르트론이 피부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특히 제이씨 메디칼 같은 경우는 대주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2, 3개월 중 조정받았는데 이제 그런 악재 부분은 떨쳐지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씨 메디칼 한번 시세를 줬지만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거, 큰 거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대형주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이 현대차의 대표 브랜드 하면 이제 제네시스죠. 이 제네시스가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우려 지난 10월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부터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이 미국 엘리베마 공장에서 생산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려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제는 승부수를 좀 던지지 않았나라는 업계에서 시각도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우려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지고 있고 이 GV70 EV의 미국 현질 생산이 우려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높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더욱더 시장 입지를 다져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출시가 되었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수출이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한 상황이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좀 주요 선진구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려 전용 전기차 판매 속도를 좀 확대를 나가고 있는데 이달에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 LA 오토쇼에서는 이 대형 전기 SUV 차량 7을 최초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대형 SUV 차량에 대해서 워낙에 선호 현상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기차 시장도 확대가 된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이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전용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이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 신환경차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대차 과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티플렉스. 티플렉스요. 말씀드릴 텐데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가공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를 이용해서 어떤 볼트나 너트, 이 밸브에 생산하는 부분의 40%가 이 티플렉스의 스테인리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커진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는 니켈인데요. 니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 그대로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마진 구조가 안전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떤 독가점 위치의 40%는 굉장히 어떤 위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진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인뿐만 아니라 텅스테인나 티타늄 같은 이런 특수 소재로 전문하는 희소 금속에 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티플렉스가 어떤 스테인리스 기업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부분 사업까지도 넓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2016년까지는 어떤 니켈 가격과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니켈 가격의 상승이 2017년부터 글로벌 니켈에 대한 부분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티플렉스 실적 향후에도 계속 기대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티플렉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바로 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요? 네 저희 다음 종목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수익 기반으로 해서 높은 리테일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소,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한 IPO 주간 전력을 수익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증권사의 ISA 상품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은행 가입자 수를 추월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법 개정에 따른 어떤 좀 효과로 인해서 이 증권사의 새로운 ISA 고객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키움증권의 경우는 중견 ISA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워낙에 인기 높은 상품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가세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로 인가를 이제 신청했었는데 이 인가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특히나 IB 확장을 통해서 올해 수익 다각화에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의 경우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이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우가 이미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좀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관리 분야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있고 키움증권의 경우도 워낙에 고점돼서 납부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바닥에서 서서히 출발을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 중에 키움증권을 좀 보자라고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LG화학. LG화학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LG화학 참 다사다난한 어떤 올해 중순을 많이 보냈었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화재가 계속 얘기가 나와주면서 리콜 비용 얘기가 나와주고 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모습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테슬라 주가가 빠지든 지금 현재 지금 제기호 쪽에서의 화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이 어떤 본업의 가치를 손상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LG화학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본업 가치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특이한 외부 요소 때문에 많이 좀 움츠러들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만 불확실성도 아니죠. 어떤 그런 잡음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LG화학의 주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반등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솔루션 1월 상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주가에 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앞에서의 그런 잡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가 거래량만 보더라도 움츠려 있는데 이제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LG화학의 양극제에 대한 공장 설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자체적으로는 펀더멘탈 너무 좋지만 외부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주가를 좀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투자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삼성 SDI네요. 미국 전기차 스타터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동사가 오히려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리비안과 사업 초창기부터 협력을 좀 했었는데요. 또한 미국 진출에도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신설 배터리 공장 후보지도 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삼성 SDI 한다면 이 원형 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형 전지가 원래는 소형 IT기기 쪽에 주로 좀 채용이 되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사용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이렇게 좀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원형 전지의 경우가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대비해서 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적층 구조를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가격이 낮은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 스타트업 업체들 뿐만 아니라 BMW라든지 현대차와 같이 기준 OEM들도 이 전기차의 원형 전지를 좀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 전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삼성 SDI 충분히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 마지막에 또 공교롭게 LG화학과 삼성 SDI 이렇게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10가지 가운데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훈 과장님은요? 전부 다 좋아서 우리는 힘든데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이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도 8월부터 주가가 정체됐다 갈만하지 않을까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해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피부 의료기기인 클레이시스 루트론이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을 탑픽으로 골라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제가 오늘 대영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안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는 LG전자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